이번 시간에는 실습이 포함된 수업이기 때문에 실습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스럽게도 우리 수업은 Node.js를 이미 할 줄 아시는 분들과 또 MySQL을 이미 달아본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술을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지를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은 여기 보시면 github 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이 주소에 제가 소스코드를 올려놨어요 그 중에서 이리로 오셔서 거기서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숫자 1이라고 되어 있는 것 밑에 소스코드 집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저거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실습을 시작하기 위한 최초의 코드가 저 압축된 파일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압축을 해제하시면 저랑 비슷한 파일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역시나 main.js가 될 거고요 이 파일을 이제 우리는 수정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이 예제의 데이터베이스 예 그거는 example.sql 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코드가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적용시키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코드 에디터는 Visual Studio Code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에디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Atom을 쓰고 계시다면 Atom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궁금하시면 Visual Studio Code로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건데요 MySQL 콘솔을 여셔서 여기 있는 이 샘플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콘솔을 열고 이런 것들은 각자 방식이 다 다를 거니까 무사히 꼭 좀 열어주시고요 저도 해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에는 이렇게 터미널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에디터를 빠져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디렉토리에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MySQL 콘솔을 여는 MySQL Monitor라는 클라이언트에 나는 root user로 비밀번호를 지정할 건데 비밀번호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 6개를 저는 입력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예요 교육용으로만 써야 되는 비밀번호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쓰는 명령은 create database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openTutorials입니다 세미콜론까지 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showDatabases 라 했을 때 openTutorials가 나오면 성공적으로 생성하신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2 MySQL 수업에서 사용했던 예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데이터베이스 세팅이 끝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특별히 하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핵심적인 테이블은 이거예요 topic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우리가 만들려는 예제 애플리케이션은 글을 표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글 한 건 한 건이 저 topic이라는 테이블 안에 담길 겁니다 idTitle description은 본문이고요 created는 생성일 그리고 authorid는 저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이 authorid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바로 여기 있는 author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보관이 될 것이고요 author 테이블에는 id, name, profile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간단한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샘플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저는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는 코드를 카피해서 OpenTutorials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에서 Use OpenTutorials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서 코드를 집어넣을 때 Query OK가 이렇게 나오면 성공적으로 입력이 된 거고요 Error, 이런 불길한 메시지가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show tables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author와 topic 테이블이 나오고요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쭉 나오면 잘 된 거고 select 별표 from author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끝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node.js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 package.json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dependenci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dependency는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의존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의미하는데 sanitize.ht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현재 우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세팅해줘야지만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명령이 npm install이라는 명령입니다 저 명령을 사용하시면 저 명령을 실행시킨 곳에서 node.js의 npm package manager가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을 찾아요 그리고 그 파일 안에 dependency라는 내용을 보고서 sanitize.html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것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node.modules라는 디렉토리에 저장해줍니다 해볼게요 엔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node.modules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anitize.html 어디있나요? sanitize.html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얘가 사용하는 또 다른 의존성들을 이렇게 다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행시킬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node.js라고 해서 실행시켰을 때 localhost 그리고 3000번 포트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node.js 뭐죠? webto node.js 수업에서 pm2를 쓰고 있기 때문에 pm2를 쓰는 분들은 pm2.start main.js 그리고 watch 옵션을 주는 걸 통해서 파일이 수정되면 자동으로 main.js 프로세스가 리로드 되도록 제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엔터 잘 동작하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m2.log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됐구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무사히 잘 세팅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날라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